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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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랑 오랜만에 또 잘 지냈어? 오랜만에 뵈어가지고 비 오니까 또 소주 한 잔 때리고 싶다더라 그러니깐요 서로 스냅 타는 거 듣고 어떠셨어요? K... 많이 올라왔네? 마이컴대님이랑 할 수 있으니까 영광이죠 사실 K가 대세잖아요 대세니까 아 저는 뭐... 사이클이 7cm 아... 이것밖에 안 떠오르죠 세븐? 일레븐 맞아요 와... CM 써! 아 선배님과 함께 작업을 한다? 쉽지 않은 건데 영광인 거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잠시만, 몸무게도 뭐 70kg 채우는 거 아니에요? 궁금해 125 어 뭐야? 누구야? 정상도 못 했네요 과연... 으엄uard 안돼요? 10cm가? 잘 해야 돼 절대음감... 선배 잘못한 거 아니에요? 미입니다 쏠입니다 하하 참... 솔라? 솔밍입니다. 알고 있습니다. 먼저 끼어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. 테스트해본 거야. 커다란 펴 송이었어. 응이 뭐였죠? 밸런스 게임 하나 준비했어요.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밸런스 게임 하나? 무대에서 방귀 뀌는 거. 시걸롱으로 시작하면 주고받고 시험하게 마이크에 대고. 근데 이상한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는데 먹을 거 뭐 이런 건 줄 알았네. 먹을 게 하나. 어 있어요. 안 먹었는데 똥 먹었어. 이야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. 이야 먹은 걸 똥을 준비했어요? 제 똥 주래요? 카레 맛인데 수많은 카로. 카레 맛으로 할래요. 됐어요? 나요 그냥. 먹었어요. 오 감사합니다. 너무 고생했어요. 집에 갈 뻔했는데. 딱 기다려. 우리가 만들어 줄게. 세븐 세븐 세븐. 일레븐. 밥 언제 먹어요?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아이디어로 좀. 중독성. 그냥 흘려둘. 중독성 있게. 여기가 본사인가요? 평소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? 오오오오. 노 프로블븜. 안녕하세요 세븐입니다. 이런 부분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. 아는 형님의 편이 좀. 아는 형님의 편이 좀. 아는 형님의. 아는 편이 좀이요. 영케이 대 똥식이 형. 하나 둘 셋. 영케이. 내놔. 아. DM송 만들러 온 거 맞긴 맞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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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